러니시 캥고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본격적으로 포트홀 행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정면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뒤에 계신 분들도 예쁜 각도로 많이 사진 찍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이어서 오른쪽으로 한번 시선 돌려주시기 바랍니다. 네 멋진 포트홀을 배경으로 해서 예쁜 사진 많이 담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저기 팬분들이 손도 흔들어 주시고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 계십니다. 자 이어서 왼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 각각 시선을 맞춘 사진들 많이 예쁘게 담아주시고요. 네 감사합니다. 이어서 미츠리 역의 하나입니다.